안녕하세요 저는 말랑이 거래 고수 잉여맨이라고 합니다 앞에 계신 분은 오늘 처음 저랑 거래하러 오신 분인데 거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려주세요 저는 제가 제일 아끼는 동그라미 파빈 올릴게요 저는 이거 올릴게요 좋은거 올리시네요 근데 이게 더 비싸거든요 크고 추가해주세요 그럼 이거 올릴게요 이게 뭔데요? 저거요? 헤어밴드요 헤어밴드요?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다음 분이랑 거래해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끼는 여성분이시네 제가 하트 드릴게요 하트 제가 아끼는 거거든요 전 그럼 케이크 드릴게요 그럼 하트 하나 더 드리고 네모난 거 하나 더 올릴게요 그러면 결제가 된 거 같네요 어어 잠깐만요 빼는 건 없나요? 하나 더 올리세요 그러면 추가해주세요 추가요 그럼 이거? 이거? 그럼 이거? 추가 저는 안돼요 추가 추가 아 그만 추가하세요 이거? 아니 케이크는 됐지 추가 한번 더 해주세요 어허 네 승낙 수고하셨습니다 음 거래를 시작해볼까? 하 이분은 안되겠다 어? 이번에 말랑이 새로 나온 거 이거 이거 사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신상 말랑이 갖고 왔거든요 헉! 완전 좋아요 아보카도 말랑이 헉! 그럼 이거요 추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거요? 아보카도에요 그럼 이 정도? 정신 차리세요 더 어? 이 정도면 된 거 같은데 어? 저기요 아보카도에요 아보카도 불만이신 거예요 지금? 아보카도 한 마디 더 아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정도 더 더 아이 더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줄 썼다 아보카도 하나 더 드릴게 오 더 더 아보카도 한 마디 더 해요 오케이 아보카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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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어? 더 달라고요? 저기요 아주머니 이득거래 이득거래밖에 안해요 아주머니 더 주세요 웬만하면 수락 누르시죠 아 더 주세요 저기요 아주머니 더 달라고요 아 용납 못해 안돼 돌아가 안돼 돌아가 진짜 뽐뽀하시네 알겠어요 그럼 핑크색 이거 피제스피너 어? 그건 안돼요 거기요 아주머니 더 더 더 알았어 이거 이거 됐죠 오케이 더 안돼 더 더 더 줘 더 줘 더 줘 이거면 됐잖아요 어? 어? 더 주세요 더 누르라고 했다 진짜로 더 주세요 더 주시라고요 이 정도로 완전 못해요 안돼요 알았어 이거 드릴게요 이거 오케이 수락 자 자 이제 홈으로 돌아가서 거래는 그만 해야겠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거래에서는 아이폰을 갖고 왔어요 이번에 한번 제대로 거래해볼 거예요 자 일단 간단하게 시작은 팝인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 크게 놀 생각이 없나본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아보카도 말랑요 어? 아보카도? 주세요 이렇게 짧게 거래하실 거예요 아이폰 오! 주세요 아이폰 올렸으니까 추가요 아이씨 그럼 이거요 아이폰이 얼마짜린데요 요즘에 네? 추가 주세요 추가 그럼 이거 드릴게요 제가 가진 게 추가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추가 빨리 바꿔주세요 아니 아이폰으로 올렸는데 이게 다예요? 더 더 더 드릴게요 아니요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이 샌드위치로 되겠어? 되죠 왜 안돼 더 주세요 더 돈 돈이라도 주세요 돈이라도 아니 어떻게 돈을 드려요 제가 가진 건 이런 거뿐이라니까요 어? 아니 그냥 주세요 그냥 달라고요 이만하면 됐잖아 장난해 지금? 장난해? 빨리 주세요 오케이 아이폰 하나 더 주세요 추가하셔야지 그럼 추가 이거 드릴게요 이것도 드리고 아니 이 사람이 장난하네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이것도 더 이것도 아이폰을 올렸다고요 아이폰을 이것도 이것도 그만 하시죠 이만큼이면 됐잖아요 장난하세요 거절 아 아이폰을 올렸는데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 하이 거쳐 다음 분이랑 거래해봐야겠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일단 이런 건 제가 필요가 없어서요 이런 거 다 드릴 테니까 우리 손주 팝이 넣으려고 왔어요 더 주세요 할머님이시구나 할머님 요즘에 휴대폰 뭐 쓰세요? 갤럭시 1이요 아이폰 쓰세요? 아이폰이 얼마나 좋은데 아유 좋네요 그럼 추가해보세요 한번 어떤 게 있는지 아유 그럼 이거 이거 아이고 아이고 내 노후 자금인데 그만하게 젊은이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아이폰이에요 할머니 아유 알았어 아이폰인지 뭔지 이 정도면 되겠니? 더 더 양심이 없구만 그래 더 더 아 이거 이거 더 이거 더 더 내가 직접 만든 내 케이크야 더 더 부족해요 부족해요 더 자넨 노인 공격을 할 줄 모르나 어 됐지 이 정도면 됐잖아 아니요 더 더 더 그만 더 알겠네 할머니 할머니 저 뒤에 있는 통장 있잖아요 통장도 내놓으셔야지 그게 그렇게 비싸 안 돼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더 더 이 정도면 완벽한 거리가 되겠구만 더 더요 더 아이 대체 얼마나 더 내려고 그러는 건가 더 어 할머니 아니 저거는 안 되네 가진 게 없어요 곤란해요 곤란해 그럼 그 아이폰인지 뭔지 하나만 더 올려봐 알았어 됐죠 할머니 오케이 더 아유 더 더 더 얼마나 더 가져갈 이제 내가 뭘 놓는지도 보이지 않지 않아 내가 뭘 놓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알고 거래를 하겠다는 건가 나 지금 살짝 아이폰 놓았는데 한번 수락해보지 않겠어 어? 아이폰 올렸는데? 그래 두 개로? 할머니 두 개 올렸어 어 아이폰 두 개를 두 개 올렸는데 두 개를 네 이 정도면 됐지? 뭐 어떻게 더 더 시끄러기 그만하지 더 더 오 아이폰 또 줬어 어? 아이 그만해 아이고 할머니 잘 먹고 갑니다 어? 싫다 누구? 그래 할머니 인심 썼다 인심 썼어 괜찮아 거래 오케이 잘 먹고 갑니다 좋은 거래 그만 야 이거 개이득 받는데? 아이폰 몇 개 얻었는지 확인만 하고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볼게요 아 여기 네 개나 주셨네 아이폰 두 개로 와 네 개를 얻었습니다 아이폰 네 개 올려봐요 어떤 걸 주나 궁금한데? 그럼 네 개 올려볼게요 아 네 개 한번 아이폰 네 개 장난하세요 수락 누르신 거예요 지금? 네 이거 뭔데요 이거 팔찌 비싼 거임 이거 뭔데요 팔찌야 그니까 무슨 팔찌인데? 이거 제가 직접 만든 팔찌요 뭐 사연은 없나요 사연? 게르만이 게르만이 이게 제가 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주시려고 직접 만든 팔찌예요 한 땀 한 땀 만드셨기 때문에 어 솔직히 말해서 아이폰 6개 가격인데 4개로 퉁 쳐드릴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팝익 거래 해봤는데요 아주 만족스러운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럼 안녕 투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구 1 넌 4구 1 4구 1 5구 1 5구 2 6구 1 7구 2